세미농원의 할미꽃 씨앗 뿌리는 날입니다. 제가 직접 할미꽃 씨앗 받아서 뿌리는 건데요. 사진 좀 보세요. 이거는 1년 키운 할미꽃인데요. 오늘 이렇게 씨앗을 뿌리면서 지난 사진들 찍어놨던 사진들 보면서 1년 키운 할미꽃 모종 예쁘지요. 은근히 집에서 할미꽃 모종 키우면 좋답니다. 이게 이렇게 박스에다가 할미꽃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해보니까 하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오늘 피어있는 야생화꽃들 보면서 클레마티스 꽃이랍니다. 이거는 요즘 계절의 여왕 5월달에 한참 많이 빈 장미고요. 이거는 사스타 데이지꽃이랍니다. 이거는 보라색 클레마티스 꽃이고요. 이거는 흰색 의아리꽃입니다. 향기가 엄청 좋아요. 엄청 많은데요. 향기가 이맘때 되면 엄청 좋고요. 이거는 알리움꽃이랍니다. 알리움꽃도 예쁘고 요즘 한참 겹자갯꽃이 예쁘게 피어있어요. 바우세미농원의 시골집에 있는 카라들. 요즘 카라꽃 예쁘죠. 그리고 요즘은 계절의 여왕 덕에 붓꽃이 일찍서부터 피기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보라색 붓꽃이 한참이고요. 여기가 지금 할미꽃이 쫙 피어있는 자리에 이렇게 씨앗이로 변신중 해가지고 제가 씨앗 받아가지고 오늘 뿌리기 1차 작업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뿌리는데요. 한꺼번에 많이 뿌리지 않고 조금 조금씩 받으면서 뿌린답니다. 동강할미꽃, 바우세미농원에 피어있는 할미꽃 꽃들 구경하세요. 이거는 붉은 할미꽃이고요. 빨강색 토종할미꽃이랍니다. 예쁘죠? 그래서 할미꽃을 이렇게 키우게 하는 것 같아요. 은근히 예뻐요. 이거는 하얀 동강할미꽃, 이거는 보라 동강할미꽃, 엄청 예뻐요. 보라색도 예쁘고 분홍색도 예쁘고 붉은색도 예뻐요. 토종할미꽃과 동강, 영월 동강할미꽃, 이거 씨앗 보세요. 이렇게 씨앗이로 변신해다가 어느 순간에 홀씨가 돼가지고 싹 바람에 날리기 전에 제가 씨앗을 받아서 직접 뿌리기 해가지고 모종 키우기를 한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우세미농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끝.